원판맨 디펜스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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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방에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자 두배속으로 할게용 이건 두배속으로 하고 아이고 두배속 이거 세배속으로 할까봐 까먹었네 나는 대빡하라고 하네 이거 오프닝 끊은 방법 모릅니다 개강디 안지 다시 깔았습니다 개강디 다시 깔았어잉 아 여기서 어떻게 한다잉 그때 했다가 엄청 욕 얻어먹어가지고잉 제대로 해야지잉 에잉 아 이제 보자 영웅 요청을 하면 되고 초반에잉 처음에는 업그레이드 하지말라고 존나 욕했지 그때 애들잉 아이고 그래서 욕 안먹길 백판맨 안녕하세요 아 깨잉 아 깨잉 소리가 좀 큰거 같은데 깨잉 소리가 너무 큰데 옵션이 잘못돼잉 어디 보자 소리가 음악볼리움은 꺼놨는데 이상잉 이상잉 일단 요웅 요청하고잉 다섯명이 B급이라잉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공통으로 했다는데 SN급으로 진버전이니까 네 이거 2위에요잉 일단 다섯마리를 한번 조합해보겠습니다잉 한마리 빼고 좀 들어가라잉 왜 안들어가 말좀 들어라 어디갔어 한마리 한마리가 사라졌네잉 얘들아 말좀 들어라잉 대스노토님 서유나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잉 처음에 업그레이드 하지말라고 했으니깐 업그레이드하면 또 요것도 먹었지 유튜브에 비그 꺼내줘야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꺼내야 되나 지금 안해줄거 같은데 지금 뽑아야되요 냉인정보님 안녕하세요 안보여 아 히드라가 B급이었구나 몰랐다잉 아유 대파가 저것도 모르구나 또 욕먹겠지 맨날 유튜브에서 할때 모르면 하지마세요 이러면서 맨날 요렇게 내가 하든 말든 그렇게 할수도있지 응 내가 할거면 내가 하는거지 안그레잉 내가 하고싶은 요즘엔 내가 하는거지 아유 내가 하고싶으면 내가 하는거지 아유 내가 하고싶으면 내가 하는거잖아요 이 때문에잉 미래를 아는 대처사님이라니 세상잉 아 다행히 이게 남아있네잉 일단은 제가 A급을 만들기에는 물량이 많기때문에 데미지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때 이거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렸는데 되게 욕하더라고 시청자 말좀 들어라 아니 그러면 시청자 내가 업그레이드 할수있지 나만의 나만의 방식을 할수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그래서 발급을 하겠다 응? 내가 나만의 나만의 방식 플레이를 할수있잖아 근데 그거가지고 계속 뭐래 시청자 말 들으세요 내가 업그레이드하면 내가 업그레이드하는거지 끝내고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잘갔어요 잘갔어요 첫판치고잉 근데 그걸 계속 욕하나잉 정말 나빴다잉 나빴은 사람들이 왜그랜지 몰라 개강디툴은 다시살라있습니다 개강디툴은 다시살라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나만의 목소리를 대차차라고 하면 대차차는 이런 목소리도 하는걸 지금 찾아야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되니까 지금 으응 지금 A급으로 바꿔야 되나 괜히 또 누가 갔나 또 유튜브에서 욕먹겠나 야 그걸 왜 강화로 들어가세요 또 욕먹겠네 아휴 나나상호님 반갑습니다 오셨네 상호님 오셨네 상호님 이거 아 이거 한걸 패치로 하니까 이제 보스 목소리가 한글말로 나와요 지금 안나오는데 하다드님 검연하니 나나상호님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확실히 분량이 살짝 있다가 에이크 부럽고 아 지금 바꾸자 또 유튜브에 욕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꿔도 되는데 왜 에잉 에잉 뭐야 뭐 걸린거야 아 렉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뭘 렉이요 이거 한글패치 했더니 이상해졌어 한글패치 했더니 갑자기 이상해졌네 아니 정킹돌로 보세요 아 재래기였어요 아니 재래기였어요 반박을 못하는게 재래기여가지고 아 재래기였습니다 아 지금 산책이 또 나왔네 잔책이다 잔책이 반갑구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거 잡으려나 잡겠지 아 설마 저걸 못잡겠어 잡겠지 일단 이거 2우디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일단 저거 실컷 때려놨고 아 컨트롤 하나씩 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말 들을께요 인사 언제받금 이거 정말 그냥 응팔 이번에 그렇게 해보려구요 아 안녕하세요 라기보다는 좀 뭔가 새로운걸 좀 노력해봐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B가 나왔네 그럼 B를 아 초퍼스는 아무나 쉽게 깨지 아마 못 깨는거 아니지 흠 음 번개백스가 나왔네요 하필이면 아 모르게 된 딜이 좋을지 나 이거 죽는거 아니지 살짝 불안한 불안한 기분이 드는데 잠깐 잠깐 불안하다 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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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유 큰일 날 뻔했어 스팅거다 지금 조합해야되나 아니 지금 지금 S로 바꿀까나 지금 S로 바꿀까요 티털유님 월페이스님 그리고 위에 소파다 루시드님 청룡님 텔루스님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또 이거 유튜브에서 이러게 돼 아휴 인사 재미없는거 그걸 따라하다니 아휴 아재아재 또 이럴거야 분명히 유튜브 댓글에 또 그렇게 할거야 아휴 아휴 그걸 따라하다니 이러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어 아휴 업그레이드가 완료 와우 오늘 좋은데? 소리가 죽이는구만 방금 소리가 죽이네 지금 조합은 하지말라구요 알겠습니다 아재아재 뭐야 이거 조합 뭐야 이거 너 뭐하는거야 너 지금 잠깐만 어이구야 저분 모슈 깜짝이야 깜짝이야 스타2 목소리로 배치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엔 해가지고 히드나는 그냥 저거는 모르겠는데 어 나머지 애들이 좀 바뀌었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상관패치 어디서요? 네이버나 PC 배틀에 자료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쉽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단점이 좀 렉이 걸려 해치하고 나서 안죽는데들이 지금 헬스로 바꿔 예 이거 이웃입니다 C3A스나님 JEEFF니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립 버전도 아마도 가능할거에요 그게 붙여넣기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그램으로 실행도 올려가지고 바로 피치를 해줬거든요 아 어떡하지? S로 바꿀까요? S꺼 올려보죠 올리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올려봅니다 지금 좀 살짝 위험한데 그냥 도박이죠 이것도 개경디틀어 자 갑시다 이게 뭐야 뭔가 살짝 불안한 좀비맨 8이네요 좋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네요 좋은지 조미맨 좋아요 잘 모르겠네요 쓸만하다고 아 살짝 불안네 샌드박스는 아니죠 지금 유닛이 어 살짝 불안한데 잠깐만 유닛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지금 살짝 불안하죠 불안하네 죽여라 콜드를 풀어야되나 콜드 푸는게 더 빠르려나 아 근데 똑같은거 같은데 깨이는 애들을 빨리 제거하자 불안하다 이걸 리방하나 이걸 리방하나요 네 SL이랑 L이랑 같아요 아 이런 이런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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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을거 같은데 잠깐 이거 불안하다 불안해 죽을거 같애 이제 B형웅이 지급되었습니다 아 이제 나오지 B가 4명이지 아 이런 살짝 불안합니다 살짝 불안한데 이거 유닛이 100이면 죽잖아 아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해 아 렉 렉 아 렉 왜이러냐 이거 한글패치하고 나서 이상해졌어 확실히 한글패치하고 나서 렉이 좀 심하네요 확실히 한글패치하고 나서 렉이 좀 심하네요 아 처음안에 업그레이더 하는게 맞네 내가 그때 했을때는 근데 왜 자꾸 업그레이더 하냐고 그렇게 욕을 했을까 사람들이 내가 왜 공격을 안하지 이상해 순간 에스는 개의적으로 초왕금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샌더 박스님 김채호님 후에 흐어 엑스드님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아이고 이런 상원님은 회장님이세요 아 이거 이거 살짝 위험한데 다시 에스쿱 올리거나 지금 에이가 한마디 나와야되는데 왜 안나오는게 지금 문제야 아 내가 아재라니 생각하니까 나 스물다섯살이네 이제 스물다섯살이네요 아 저거 잡아야되구나 몰랐네 아 다 아니네 직이랑 아니구만 2번은 못잡고 있어 계속 공격 안하거나 이상해 한망에 죽이 좀 같긴 한데 뭔가 아직 뭔가 부족한데 아 상원님의 숲을 아 진정합니다 상원님 미스터코나님 그리고 오마 오미자스타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거 살짝 불안한데 유닛이 점점 쌓여가지고 아 이거 스낵 이거 나머지는 업그레이드하는건 맞는데 B급 영웅 B급 영웅을 한마디 아 A를 하나 더 만들까 아니 그러기에는 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지금은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지금은 고정 한방에 다 죽는데 문제는 스읍 조합을 해야되는데 조합을 아 어떻게 해야되나 일단은 S가 하나 더 떠야되는데 그런 도박 돈을 벌기보다는 B를 걸려봐야되나 B를 노려야되는건가요 그게 낫겠지 그냥 제 방식대로 할게요 욕하지마세요 난 내 방식대로 할거니까 그렇게 욕은 하지마세요 분명히 유튜브에 있어서 아이고 그걸 또 왜 유닛을 뽑으세요 라고 하겠지 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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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참할때 뭐해야되나요 어 그니까 제가 시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할겁니다 그니까 원래 방제졌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이번에는 시참 방식을 바꿨어요 아이디를 입력해야되요 아프리카에 자기 아이디를 불러주고 제가 그거를 몇명 뽑아서 그 사람들만 들어올수있게 그렇게 바꿀거에요 이제 네 멘탈 깨지고 나중으로 좀 바꾸려고 방침을 좀 방침을 좀 방침을 좀 바꾸려구요 이때 멘탈이 한번 터져가지고 일리올라요 빡정했죠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WN님 안녕하세요 이걸 리방이겠죠 아유 전 깰수 있을것 같은데요 지금 잘하면은 보스 나왔네 하필이면 이럴때 보스가 나왔네 뭐라는데 보스가 누구지 보스가 누구죠 보스가 누군지 안보이는데 아 쟤구나 여기 있어라 딜 더 주게 공지해보시면 됩니다 칭찬방법은 아 자꾸 렉걸려 T.I.N.E.T.I.N.E 다시 들어오셨네요 잡았다 스팅거 나왔네 보스 잡았다고 스팅거 나왔네요 자 지금 N으로 만들어야되나 안 만들어야되나 또 결정이 나네 쓰읍 하... 엥? 왜 안되지? 왜 안돼? 아 A가 3명이었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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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착각했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또 유튜브 댓글에 아휴 그걸 또 헷갈려야되 아이고 그것도 헷갈려야되 또 욕먹겠다 아... 무신나 이제 채팅 순서대로 볼거에요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얼리거나 제가 얼리거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린 후에 자 이제 풀겠습니다 하면서 딱 그때 하면 돼요 JUS님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조금 이번엔 제 방송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려고요 하도 발전이 없어가지고 내가 봐도 발전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도 바꿔보고 아 내 스타일로 해보고 아 아니면 목소리를 깔거나 티르르곤이니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건 살짝 불안한데 이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시급하긴 지금 그냥 스타일링 안해주면 되요 힐러운선이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맞추기 좋아 좋아 들어가 뭐해 들어가 뭐하는거야 아 자꾸 쓰레기 나오네 이상하게 저업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탱크돌 마스터 N급을 해야되나 아니야 지금 N급 하지말고 불안하니까 어플은 깔아서 할 수 있어요 어플은 깔아서 할 수 있어요 어플은 깔아서 할 수 있어요 아 전쟁이는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안되겠다 그냥 넌 딜만 해라 아 살짝 불안하단 말이지요 아 살짝 불안하단 말이지요 N급을 만들어야 되나 N급을 만들까? 아... N급을 만들까 고민돼 N급을 만들까 지금 안 만들어도 되긴 한데 근데 지금 살짝 유닛 사이즈 위험해 위험하긴 위험하거든요 보고하는게 나아 B급 하나 놀고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드님 몰랐어요 아 자꾸 미니맵을 안보니까 내가 채팅도 봐야한다 저것도 신경써야한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이 되게 작아요 룬님한테 물어보면 알겠는데 제가 채팅을 잘 못보는 이유가 그... 리브르님 반갑고 불량집행님 반갑고만 반가워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되지 노트북이 작아요 화면이 작죠? 그래서 채팅을 잘 못보니까 이해해주세요 채팅을 안본다 제가 일부러 안보는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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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겠는데 이거? 잠깐만 살짝 불안한데?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뭔가 살짝 불안해? 뭔가 살짝 불안한데? 어... 살짝 불안한데? 질러야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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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불안한데 빨리 죽여봐라 아이고 아이고 일단 죽이고 데스로 바꿔야겠다 안되겠다 자 일단은 아니 아니 줄여야돼 유닛을 줄여야돼 지금 유닛을 줄이고 할거야 지금 가면 지금이다 아이고 근데 보스 나왔네 아니 이건 뭐야 사브라이? 뭐야 이거 안좋은거야? 안좋은거니? 제일 안좋은거라고? 어? 우리 리방을 해야될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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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왜 안좋은게 걸려요 하필이면 리방할까? 아니 개강디야 개강디 그래도 개강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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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죽어요 얘가 초기죽네 보스가 넌 죽으면 안되니? 플레이스 캔유 다이? 둘다 당팀이야 하필이면 다행히 죽진 않았네요 다행히 죽진 않았어 다행이야 천사님 빨리 이쪽으로 넘어요 너로 정의사님 반갑구만 부모님 반가워요 너로 정의사님 힝 아니 리방 아니야 아직 리방 아니야 아직 희망은 있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한텐 근데 업그레이드가 쓰레기야 이게 뭐냐고 아니 뭐라고 해야되지? 뭔가 한방에 죽이는게 없어 분명히 그때는 한방에 죽이는 캐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아 제발 엑급에서 뭔가 좋은게 나와야 될텐데 아 제발 좋은거잖아 다행히 업그레이드가 잘되고 있긴 한데 불안해 불안하다 그러니까 유닛이 싸요 근데 연두가 좀 불쌍 연두 죽었네? 연두 언제 죽었어? 연두가 좀 불쌍 이거하고 개강리 할까? 개강듀도 괜찮은거 같은데 오랜만에 안한지 오래됐잖아 개강디 뭐서 나왔나? 아니지 아직 초극된 블러드? 아 초극된 블러드는 에.. 초극된... 플러스 블러드는 5% 확률이 좀 많이 걸리는데 미끈요웅이 걸렸습니다 뒤에서 딜만 해주면 되겠지 업그레이드 완료 근데 에스가 하나 더 떠야되는데 지금 아직 모르겠어 빨리 울트라 밑에 마리니스 알아 잔칭이야 잔칭이 잔칭임 잔모님 안녕하세요 잔모님 반갑구만 반가용 이거 정말 근데 이거 그냥 하면 안되겠다 왠지 이거 저작권 걸리는거 아니야 은팔에 은팔에 저작권 은팔에 저작권 걸릴거야 퇴근이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겠다 간단하게 그냥 이게 나아 괜히 그걸 할 필요는 없더라 하시니까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어 안할게 안하면 되지 아... 아재 티내지 말아야지 이제 난 이제 아재가 아니야 저는 아재가 아니에요 난 잘 버티고 있죠 괜찮아 지금 잘 버티고 있어 잘 버티고 있잖아 지금 정말 잘 버티고 있지 지금 아닌가 흠 나 스물다섯살인가 아재는 아니잖아 아직 아재는 아니잖아 아직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저정도 업해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나도 그런가 흠 아재 목소리 안내볼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5학년 넨 전사에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욕먹겠다 욕먹겠다 괜히 했다 아 욕먹겠다 이거 욕먹을 짓했다 아 욕먹을 짓했다 이거 아 진짜 이건 욕먹을 짓이야 이거 사망각인데 점점 유닛이 늘어난다 유닛이 늘어난다 유닛이 늘어난다 유닛이 늘어난다 유닛이 늘어난다 유닛이 점점 늘어난다 이게 뭐야 유닛이 점점 늘어나는데 유닛이 점점 늘어나는데 유닛이 점점 늘어나 사망하시죠 에이 아니야 아직 난 죽을 각이 아직 아니야 여기로 야 또 늘어난다 또 늘어난다 겨우 죽였는데 또 늘어난다 매니깐 빨리 한가운데 그니까 에스가 떠야 되는데 에스는 하늄도 안떠 선물해 하아 어어어어 줄여진다 파인님 안녕하세요 어어어 허어어 아이고이고이고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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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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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체력이 몇이언대 쟤 지금 줄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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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줘라줄여줘라 아 클났다 이거 보스가 안보이는데 보스가 안보이는데 이거 아 보스가 중앙에 있구나 미안 미안 이게 중앙에 나왔나 원래 그때는 다른 버전에서 중앙에 안나오구나 이거 하나 잡아라 아 이거 불안한데 그런데 못 잡는거 아니야 이거 제발 제발 잡겠지 아 근데 실드가 보알리필이냐 아 이거 살짝 불안한데 제발 좀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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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다 좋아 가능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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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능 F.U.S.K님 안녕하세요 너로정에다님 안녕하세요 민가미비님 안녕하세요 달달한 마일로님 안녕하세요 하나로님 안녕하세요 간당간당한데 간당간당간당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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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압도적인 힘으로 근데 왜 하필 phone과기 플래시야 둘다 아니 뭐야 안돼!!! 또 왜 이게 나와 왜 또 포도 포도 나와 이거 개강디가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개강디야 개강디 제작자가 개강디지요 이거 나한테 빨리 말해줘 제작자가 개강디지 제작자가 개강디 제작자에요? 주님님 안녕하세요 아 짜증난다 아 포동 포동 예측 성공이라니 아이 진짜 이씨